그래비티 안녕 저희 데뷔 유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비가 5분 전 오늘 의상 사보 새 청바지 해봤어요 나는 준비 끝 TV 소용이 있나요? 내년에도 하고 싶어 나 이제 목도 계속 날리는 것 같다고 싶어 너만 내게 끝 속에 염먹으러 차 슬워지면 그래비티 쉼! 그래비티 쉼 뭐하고 싶어 지금 안녕하세요 러비티 안녕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카메라를 켜는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이 4월 14일이기 때문이에요 4월 14일은 무슨 날이냐 바로 그래비티 데뷔 2주년입니다 계속 특별하게 카메라를 켜서 오늘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비티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브이로그를 찍을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12시가 지났길래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짱구가 진짜 많아요 잡았다 좀 무서운.. 무서운게 머리밖에 없긴 하거든요 조금 무서운데 귀여워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귀여운 짱화 저 러비티 2주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몇 시간 뒤에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이따 봐요 안녕 네 오늘은 4월 14일 저희 데뷔 2주년입니다 웅! 일단 러비티도 너무 수고했고 우리 그래비티 2주년 축하합니다 일단 지금 꼴이 아주 말이 아니니까 먼저 좀 씻고 로션이라도 바라보겠습니다 안녕! 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뭐 딱히 없죠 여기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소파 하나 이렇게 누워서 바깥 경치를 구경하거나 핸드폰을 합니다 밥을 시켜놓고 씻으러 갔는데 밥이 왔다고 합니다 원래 매일 이렇게 아침을 챙겨먹고 가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오후 픽업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많이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짠 간장 불베개 김치찌개 또 2주년이라고 러비티들이 공카랑 이런 데에 축하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보면서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2주년 축하 중에 갑자기 부산 롯데월드 후기가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서 찔리시는 분은 부산 롯데월드 잘 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요즘 제가 빠진 노래인데요 해리 스타우스의 As You Want라는 노래입니다 진짜 이런 옛날 데뷔 초반때랑 이렇게 막 이렇게 편집해서 예쁜 영상들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슴이 더 뭉클해지네요 오늘 러비티분들이 이렇게 상해주시는 거 보면 조심히 서러울 것 같습니다 밥을 더 집중하러 러비티들 죽히고 있는 건가? 러비티 일어났어야 저는 너무 부었다 이라고 했을 거야 너무 부었으니까 눈 크겠다 안 만들어져 부었어 이걸 보고 있을 때는 러비티는 9시가 너무 무 러비티 나 이제 준비하러 가야 돼 지금은 끝이야 11시 28분 나의 배경은 바꿔야 되는데 콘서트 때로 생각해보니까 아직 팬미팅 되네 나는 이제 양치하고 머리 감고 어제 정한 옷을 입을 거예요 오늘은 회색 조끼 니트 와이셔츠 안녕 이따 봐 짜잔 누가 봐도 안성민 칫솔 박세림 칫솔 옷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향소를 도리일까 일단 안경을 껴야겠어 야 대기야 제 생각에 오늘은 이걸 부릴래야 어떻게 부러야 되지 다가가 누워있어봐 나는 준비 끝 이제 나간다 오늘은 4월 14일 오 12시 10분 피밥이에요 30분 넘었습니다 민희는 아직 자기 때문에 나중에 깨워볼게요 저는 다친 거고요 민희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야 민희야 잠자는 미니의 숙소 공주님 픽업 5분 전 오늘 위상 4복 신경 써서 입어주세요 굿모닝 오늘 이준이 형께 굿모닝 오늘 이준이 형께 신생활 시작 그는 또 잠들었다 강민이 강민이 빨리 안여러면 볼이야 안 씻고 핸드폰 하는 민희씨 안 씻고 침대에서 핸드폰 하는 민희씨 이게 바로 인간 흑장 실확인가요 민희야 아직 잠이 덜 깬 민희야 힝 힝 힝 돌아버리겠지 민희야 아직 수면 상태인 민희야 이럴게시가 귀엽다 굿모닝 굿모닝 이준이 형 캠이야 이준이 형 또 취소를 하늘 이준이 형 이준 Mary 이준이 형 240 이준이 형 이준이에요 이중은 청소 뿌리고 패브릭 미스트에요. 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뿌려줘요. 냄새 짱 좋아해요. 다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녹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랄티 안녕하세요. 정모에요. 오늘은 드디어 크래비티 2주년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저희가 엠카운트다운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샵을 가는데 옷을 다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제가 잠시만 향수만 뿌리고 올게요. 세천바디 입었어요. 비가 와서 조금 날씨가 쌀쌀한 것 같기 때문에 바람막에 하나를 입어줄 건데 지금 시간은 12시 7분. 이제 나갈게요. 가방도 챙기고 풀도 깠습니다. 오늘은 이 신발을 신도록 할게요. 출발. 엠진이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뿅. 이 듬직한 어깨는 누구? 뭐 입을까? 어? 형 방금 흰색깔 스웨터 같은 거 입었잖아요. 왜 벗었어요? 왜 몇 개 입어봤어? 나는 오늘 청자켓 구매해봤는데. 선호 청자켓 있죠? 청자켓이 없어. 이거 세 개 사다. 깨끗해. 세차예요 세차. 세차 냄새. 안녕 가비티. 저는 지금 메이크업만 일단 우선 받고 정모 형이랑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뭐 먹을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돈까스 가게 갈 것 같아요. 저 세 바지 입었어요. 근데 좀 큰 거 같아요. 그렇네 오늘. 카고 바지 안 입었네요. 그지 근데. 그 힙한 맛이 있는 거죠. 제가 덩고를 위해서 저희끼리만 먹을 수 있는 원래 여기 오면 흑돼지 프리미엄 그거 먹는데 오늘은 안심을 한 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카레가 진짜 맛있어. 맞아. 그리고 TMI지만 밖에 나가면 정모사진이 걸릴 수 있어. 진짜요? 여기 앞 문 앞에 정모사진이 있어. 왜요? 러비티 분들이 해주셨어. 어제 내가 러비티한테 휴놈카메라 보내드렸거든? 그거 나 똑같이 배경 모아있어. 잘 나왔네요. 정모형이랑 요새 밥을 좀 자주 먹는 거 같아. 먼지가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 이름이 뭐였지? 안성민이요. 먼지? 무슨 먼지 아니야? 전화해보자. 안 받을까? 지금 줌 들어갑니다. 오 잘생겼잖아. 전화요? 살짝 왼쪽. 지금은 1시 16분입니다. 아니 어제 제가 진짜 바빴단 말이에요. 어제 과제를 3개나 했어요. 영혼이 없으시네요. 과제 3개나 했어? 아 맞아 어제 시험 보시던데요? 발라드 1절까지 불러서 보내드리고 아 그게 너도 했어? 제가 부른 발라드를 곡을 분석을 또 해야 돼요. 그거 팁을 좀 줄까? 형도 1학년 때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미 해서 보내는데 팁이 소용이 있나요? 내년에도 하고 싶어. 과제를 보면 노래 불러서 안 찍어보내는 거 되는 과제들이 있어. 그걸 신청하면 돼.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건 듣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어제 시험을 봤거든요? 네. 좀 잘 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민아 요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태블릿 PC 갖고 다니면서 대기실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강의 교환이 있거든요. PPT 자료? 그걸 올려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저 요즘 이거 하고 있어. 이거에 빠졌어. 벽돌 게임. 와 이거 진짜 추웠다. 형 보여줘요. 쏘고 보여줘. 오 잘 샀다. 이런 게임이에요. 잘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샐러드까지 다 먹는 스타일. 이게 이제 흘러 넘치잖아요? 여기에 또 돈가스를 찍어.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안심 돈가스는 처음 먹어보는데. 안심이야? 응. 안심해. 음. 이 맛이야. 저희 장국도 되게 좋아해요. 그거 하나 사려고. 장국. 저 스프 같은 거 있잖아. 네. 물 넣으면 딱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사서 아침에 좀 시간이 있는데 좀 애매하다고 하잖아. 한 20분이 이렇게 남는다. 그럴 때 딱 먹겠죠. 창바를. 딱 밥 돌려가지고. 프리카 케랑? 아 그거 넣으면 풀리는 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밥도둑이에요.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제가 카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위바위보를 해서 카드를 갖고 오는 걸 정해야 됩니다. 단판으로 가시죠. 상세판. 단판. 단판으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기분 좋게 갔다 올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카드를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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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렸네요. 그럼 제가 카드를 갖고 올게요. 덩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까요? 오늘 제가 쏘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쏠 거예요? 네. 뻥.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다. 해가 부르니까 졸려요. 아마 저는 차에서 이따 잠들 것 같지만 잠들지 않을 겁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밥 타임. 오늘은 김치볶음밥. 너보다 삼겹살 하나 더 추가했어. 아무것도 없네. 계란후라이 하나 추가한 게 너고 계란후라이 두 개야? 계란후라이 두 개야? 그렇네. 나도 하나 시킬 거야 삼겹살. 왜 이렇게 많아? 많으면 좋으래. 다 다 익산이에요. 어 뭐야? 김이 같이 찢어졌는데? 이 향과. 이게 있거든요. 나는.. 아니 나 어차피 부숴먹어. 그래요? 나 이거 부숴먹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부숴먹는 거 아니야? 몰라? 아.. 아.. 멍청이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갈라져 있어서 안 부숴져요. 부숴먹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거. 부숴먹는 게 맞을 걸? 뭔 비주얼이야? 아 이거 김 없을 땐 비주얼 괜찮았는데. 왜 될까요? 짜잔. 오늘 갑자기 김치볶음밥이 깽겼어. 좋아 좋아. 난 볶음밥 자체가 좋아.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치즈. 맛있다 이게. 맛있어 이게? 응. 찌매나야겠다. 제가 오늘 러비티한테 오늘 의상 스포 해달라고 하시는데 응. 나 이거 처음 봤을 때 코난 생각나가지고 코난? 응. 코난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입네. 이모티콘 아아. 보냈어. 네. 생각해보면 내가 코난을 다시 쳐보니까 초록장애야. 네. 너무 다른 거야. 아핰 일단 남색이잖아요. 응. 왜 근데 코난 느낌이 난다 생각했지? 난 약간 어디 마법 학교 느낌이 나는데. 심장 감옥 저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옳아서 한 적과.. 형 글씨 찾아봐. 내.. 뭐냐.. 러기티분들이 내 글씨 다 알아볼.. 다 찾아주시던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글씨가 좀 늘었나 봐. 진짜 모르겠다. 진짜? 나는 하나 찾았어. 난 두 개 다 찾은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진짜 모르겠다. 제가 형은 영원한 단적이에요? 응. 응. 진짜.. 러기티에요. 제가 이제 티내기 시작했어요. 뭘 티내기 시작해요? 원래 맨날 튕기기만 했거든요. 아니 저번에 뭐지? 제가 스케줄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차에 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차에 타러 갔을 때 형준이가 걸어오길래 형준이한테 이렇게 살 벌레인가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세림이 형이 오더니 갑자기 팔 벌리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아줬거든요. 근데 와 원진아 너는 이제 안 숨기기로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저한테 어이없어. 아니 진짜 맨날 튕기기. 원래 카메라 밖에서도 튕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대놓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전 좋아해요. 아 진짜. 그래서 영화 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양준이가 놀아달래요. 영화 보면서 놀아. 죄송합니다. 벌써. 지금 영화 보고 싶다는 것도 형한테 지금. 하.. 솔직히 말해봐. 형이 맨날 영화 보자고 했었잖아 옛날에. 네. 근데 갑자기 요즘 영화 보고 싶다는 말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영화 보고 싶었어요. 아니 네가 뭐가 계속 날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 네도 황간에 갈게. 영화 골라놔 앉아. 말을 하지 그냥. 진짜? 아이고. 아니 어제 러비티 분들이 나한테 다. 어제 슈챔이었잖아. 계속 엠카를 우연히 봤대. 엠카요? 응. 엠카를 우연히 보셨대. 내가 너무 이쁘대. 응. 그래서 나는 실수하신 줄 알아서 잘못 말한 줄 알았잖아. 쇼챔을 엠카로. 제레마 엠카 우연히 봄. 응. 너무 이쁘더라. 난 진짜 처음에 실수하신 줄 알았는데 한두 분이 아니신 거야. 계속 엠카 우연히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생각해보고 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우연히 봄 예고편이 닿더라고 진짜 혼자 엄청 웃겼어. 진짜 그게 텍스트로 보잖아? 그렇게 보여. 그리고 완전 잊고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나가요? 응. 어떻게 딱 우리 2주년 때 나갔네. 뭐 추가하고 뭐 추가해서 형 거 거의 2만 원이대요? 응. 와 진짜 별로. 맛있다 여기. 아. 완판. 끝 빠이. 헤메스를 다 받고 차에 대기 중. 응 태용이. 아 맞다 이거 지금 안 달리고 있는 차 안이라서 안전벨트 안 했습니다. 여기는 송민이. 오늘은 안경 귀염둥이. 여기는 태용이. 저 뭐요? 그냥 귀염둥이. 나 근데 말투 봤어? 뭐? 난 뭐요. 그냥 귀염둥이. 아기 못해 그거였어? 송민이 뭐 먹어요? 다 드시기요. 태용이 뭐 먹어요? 요거트 맨. 요거트 맨. 먹은 간식을 그게 많이 샀대. 당 떨어져가지고. 송민이. 응. 그거예요 어린이예요. 왜 이렇게 우아하게 먹어? 초콜릿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한 입에 넣으면 안 돼? 그 조그만한 걸 세 번 나눠서 먹어야 돼? 응 당연하지.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엠카운트다운을 가야 됩니다. 엠카운트다운. 뭐 할 거 없나? 형준 씨.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라? 쟤 자꾸 어디서 이상한 것만 갖고. 재즈란 말이죠. 태용이 씨 웨이브 보여주세요. 자 웨이브는 머리부터 가가지고 가슴, 배 갑니다. 자 자 머리, 가슴. 아니요 머리를 세워야죠. 뭐야? 이거 모른다고? 요즘 핫한데. 하이루. 날 맞춤했어요. 오늘 암몰 레슨이어가지고. 암몰 레슨 주냈대요. 취소 됐대? 네. 진짜 괜히 옷 챙겼네? 오늘 원래 암몰 레슨 있으면 옷 챙기려고 큰 가방 들고 왔는데 저 이것도 들고 다녀요. 아 셀프 캠? 스라이팟. 셀프 캠도 찍고 이제 뭐냐. 춤 댄스. 춤 영상 모니터 찍으려고 이거 샀어요. 오늘 펩시 같은 청량함 의상으로 열심히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롱. 네. 크래비티 씨 1분 남았습니다. 어 됐나?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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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비티 데뷔 시 데뷔 시. 14분. 데뷔 시. 데뷔 시. 데뷔 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크래비티 씨 하고 있지 않을까? 크래비티 씨 하고 지금. 414 414. 거꾸로 해도 414. 4 더하기 1 더하기 4는 9명. 맞아. 안녕 데뷔 시. 안녕하세요. 파이 hoy体. Welcome. 안녕. 5초 남았어 5초. 5초 남았어. 핸드폰.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하이루! 오늘은 2주년이어서 무대에서 제스처 이런 거 할까 생각지 않나요? 2주년이어서 그냥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좋다. 혜림이는 오늘은 무슨 제스처 할 건데? 오늘 아직 생각 안 했어. 아, 이 넣는 거 좋다. 하나, 하나, 이, 그치. 너네 거기서 해도 되겠다. 맞아. 안녕, 우리 뒤에 살아 볼게요. 하고 있는 거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어요. 생방 간다! 생방, let's get it! 파이팅! 오늘 의상 컨셉 소개해 드렸어요. 코난이에요, 코난. 이게 코난이에요? 나도 코난인 줄 알았는데 완전 잘 몰라. 약간 마린보이 같은데? 마린보이죠. 팩스요, 팩스. 팩스, 팩스. 사랑해요, 팩스. 노, 노, 노. 전 제로 콜라. 전 제로 팩스. 저 제로 팩스. 형님 혹시 오늘 특별한 엔딩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특별한 엔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특별하니까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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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엔딩 준비하셨다고? 당연하죠. 기대해 주세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에이, 기대해 주시기. 특별한 제스터를 준비하셨다고. 특별해서 안 돼. 오늘 특별한 제스터를 준비하셨다고. 엔딩 빨리 진행할 거 같잖아요. 오늘. 오늘 뭐야, 형? 눈곱 꼈어요. 특별한. 눈곱 아니에요. 눈곱 꼈어요. 화장이에요, 화장. 형 눈곱이 왜 이렇게 빛나요? 화장이에요, 화장. 특별한 제스터를 준비했다고. 형!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송챌린지. 오, 봐야겠다, 봐야겠다. 형 언제 나와? 형 언제 나와요? 아, 있다, 있다. 오, 저기다. 재림이 형이다.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증이 형 선물인가봐. 재림이 형 봤다. 이거 약간 엘리베이터 CCTV. 힘들어. 형, 안 형 2kg도 못 뛰면서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안 형 2kg도 못 뛰면서 뭘 그런 거 들으겠다고. 너, 너 자기소개야? 형들 가만히게. 안녕. 빠이룸. 생방송. 화이팅. 크래비티 2주년 새기고 왔습니다. 다음에 오면 강모 새길 거. 강모 새긴다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옷을 범벅하고 우빈이 눌러. 저희는 이제 엠카 생방송을 끝내고 이제 저희는 러비티랑 같이 2주년 V LIVE를 하러 가기 위해 사보거리고 이제 갑니다. 저희는 이따 봐요. 안녕. 저희는 지금 2주년 V LIVE 준비 중인데요. 짜잔. 뭐예요? 호정 뭐죠? 뭐가 뭐예요? 호정 뭐죠? 왜 그렇게 밀착하시는 거죠? 너의 방 하늘 속에 내가 계속 해줘요 이거. 다시, 다시.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줘야 돼. 일단 몰라요. 너의 방 하늘 속에 내가 있다면 그 해고 지워지면 끝. 퇴근하고 왔다. 셀캠을 두고 왔다. 지금 러비티한테 프롬 쓰고 있다. 편집 쓰고 있다. 나는 편집 쓰고 러비티랑 놀다가 잘 거다. 안녕. 그래비티 2주년 마지막으로 축하해. 러비티 사랑해. 고마워.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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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